최첨단 CNC 장비를 이용하여 물의 유속 흐름을 갖다가 최대한 장을 잡게 받게 하기 위해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납추와는 달리 새추가의 장점이 무게가 정확하다는 점. 모양, 형태가 또 제각기 달려가지고 바다의 환경에 따라 적합하도록 제작 설계가 되었습니다. 저희는 자연을 보존하면서 친환경적인 낚시추를 갖다가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